아니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어슬렁거려, 정신사납게. 아, 내가 원래 지적 호기심이 좀 있는 편이라. 이거 홍반장 배야? 어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높은 데다 올려놨어? 아니, 이걸 어떻게 이 높은 데에 오는 게 가능해? 그니까 그 짓을 대체 왜 한 거냐고. 배가 바다에 있어야지. 평생을 바다에서 지낸 친구라 이렇게 공진구경 실컷 하라고 올려놨어. 사실 이거 우리 할아버지 배였거든. 홍반장은 여기서 왜 이러고 살아? 12번은 건가? 홍반장, 대학 졸업하고 무슨 일 했어? 그 5년인가 하는 시간 동안. 근데 지금은 그냥 좀 쉬는 거지? 계속 이렇게 살 건 아니잖아, 그치? 아니,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 건데. 나 지금 내 삶이 좋아. 그래. 홍반장이랑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한 내가 미친년이다. 여기 어디 꽃이라도 꺾어서 달아줘. 됐어. 아, 뭐? 아, 뭐? 하아... 아...